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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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배호야, 홈에 가야 돼. 홈에 가야 돼. 들어와 있어. 홈 맞아. 안쪽에 들어와, 앉으세요. 좀 많이 차가워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목이 시원한 게. 오케이. 우선 너. 수강기 선생님 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장시원 삐지라고 합니다. 내가 태북에서 대학교 아이들하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뭐하냐. 그래서 아 근데 딱 느꼈죠. 아 갑자기 뭐가 좀 필요하신가 보다.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다 나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 달 치신 거예요? 네. 얘가 몇 살이 됐나? 황금 넘었나? 네. 고맙습니다. 황금 넘었나요? 오늘 일찍 나오셨어요? 일찍 나오셨어요? 일찍 나오셨어요? 넘어온다니까 일찍 나왔지. 네. 식사하고 하냐? 아니 뭐 간단하게 식사하고 하냐? 식사하고 하냐? 저는 감독님이 트레이너는 필요하다 얘기했을 때 되게 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젊었잖아. 나보다 스무 살 밑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젊은 거죠. 이분 60이 넘으신데 홍보를 칠 수 있을까? 잘죠. 저는 아직 어리죠. 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밖에 기억이 없어요. 너로 불렀지. 돌이 죽질 않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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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와, 이거 한 통에 그냥. 하... 하... 멀는 사람 먹었으면 연습 무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맨날. 볼 너무 많아. 뭐 10cm야. 뭐 서울이면 살았다는데. 한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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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보인다. 아... 공이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 개를 보였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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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섯 됐습니다. 마흔 다섯 됐어. 숨이 그리 급하면 슬프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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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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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죠, 감독님? 네? 된 것 같은데요? 응. 또 한 박스 한 번 될 것 같아. 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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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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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아, 고찐하신 인bi 하...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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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시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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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왔어! 아! 아! 아, 겁난다! 볼 또 주술까봐! 한 벌레 쳐줘! 한 벌레 쳐줘! 빨리 해, 빨리 하자! 잘한다, 잘한다! 아우, 잘해가 돼! 근데 공원에 연락도 와요! 거기 말고, 카트에 넣어야 돼! 카트? 카트에 넣어야 돼! 카트에 넣어야 돼!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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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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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가 리미트구나! 하이! 하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이! 하하! 나이스! 하이! 하이! 나이스!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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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명 더 뽑았습니다. 한 명 더 뽑았습니다. 한 명 더 뽑았습니다. 한 명 더 뽑았습니다. 그냥 207명 다 나와. 그냥 207명 만져. 아니, 장난해. 선수야, 선수. 용검아 캐스터 경쟁 아니야, 캐스터. 캐스터 경쟁 시키는 거야. 그런데 선수라고 안 하시긴 했네. 아니, 저기 용검이 옆에 없잖아. 여기 지금. 정보로가 많이 떨어진 거야. 정보로 목소리 같지 않네.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 준비할게요. 트레이너 바꿨다. 해설이 형 넣어주세요. 해설이 형 넣어주세요. 놀래잖아. 아, 너무 애가니까. 안 지프죠?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아니, 코치님 왔는데 왜 절하라고 안 해? 죽을 거예요. 안 코치야. 아니시죠? 감독님이 수석 코치를 포기하는 대신 주수 한 명 더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수석 코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광길 코치님이 최강몬수지에 입단해서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구인 이광길입니다. 제가 김성호 감독님하고 같이 야구를 한 지가 지금 35년째인데 감독님한테 못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최강야구에 도움을 줄 겸 또 제가 공부도 할 겸 최강야구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가 이렇다. 감독님이 자르시는 머리보다 작게 자르셔서는 신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응. 그거 있잖아. 네. 이대우의 손. 네. 어떡하냐. 원래는 작년에는 포크볼 할 때 포크볼 이렇게 자기가 꾹 눌러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거 어깨 아파? 지금 연습 게임 할 때 좀 어깨 안 좋아서 피칭을 한 번 했어요. 그때 일단 뭐 소연수에 의사함이 좀 좋거든요. 침대실이에요. 감독실 안에. 확인하고 해야 돼. 오늘은 이겨야 되는데. 제대로 사람이 오르네. 워라우드 이후에 타석은 조현민 선수입니다. 초기 모래입니다. 잠깐 타임 한 번. 어? 왜 올라가죠 갑자기? 어 글쎄요? 어? 손 따갑죠? 야. 괜찮아요? 이게 그 바닥이 벗겨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 까진 것 같은데. 아니야. 어? 손가락 계속 보고 있잖아. 까짓다 저거. 야 야 야. 재영아. 어디 갔노? 주헌이. 침대야. 저기. 네. 좀 움직이래라. 주헌이하고 움직이라. 아 이거 또 변수다. 아 갑자기 또 변수가 또. 무슨 일이고 또. 이게 그냥 바닥이 벗겨져 버린다. 일단 해보자. 이거 일단 해보자.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를 향해. 재영이하고 빨리 오죽어요. 팔 풀어. 물짓물짓. 물짓물짓. 오죽 어디 갔노? 주헌아 빨리 왔노. 빨리 좀 해라. 갑자기. 아니 지금. 물짓물짓. 물짓물짓. 벗겨져가지고. 아니 전에는 괜찮았어요. 아니 이번에 전타자 갑자기 밀렸어요. 전타자에서. 벗겨졌네. 아니 벗겨져가지고. 이거는 좀 어렵겠다. 근데 전타자 승부할 때까지 이랬거든요. 잘라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잘라내면 좋겠네. 지금? 왜. 벗겨져가지고. 물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밀렸어요. 그냥 공에. 잘라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갖고. 아 불집이 터졌나요 지금? 그럼 선수가 지금 빠르게 지금 몸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파이팅!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계속 밀려있거든요.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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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괜찮아. 잘했어. 네. 대투수도 많이 있어. 이거는 교체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몬스터즈에게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 호프하고 있던 이대원 선수가. 부진이 아니라 손가락 물집 부상 때문에 마운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담이 또 뛸 수 있습니다. 타스가 들어와 있는 양도근 선수입니다. 1루 견제. 일단은 주자를 묶어두고 있는 오주원. 주자와 눈을 맞추고 있는 오주원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케이. 잡아당겼습니다. 세훈이 형. 빨리 가라. 안경 깨는 것 같은데. 어디 맞았어? 안경. 안경. 눈이 좀. 눈이 좀. 눈 맞았어. 다 보자. 아 어떻게 그레이트냐. 아 저 지금 인조 잔디 사이에. 낮게 낮게 가다가. 이 턱을 맞고. 약간의 이 잔디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거길 맞고 바운드가 튀어 올랐습니다. 와 바운드 어디있다. 나 브레이트만 잡았지. 여기 바운드 잡았다. 어 무서워. 야. 무서워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잡아당겼습니다. 티오넬 바운드 정성훈 얼굴을 맞았어요. 스톱 스톱. 아 큰일 났어 이 성훈. 야. 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와. 들어와. 성훈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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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쉬어. 어머 틀 것 같아. 무서운데. 아 안 맞네 또. 야 뭐하냐 어디다 치냐. 아 안 돼 안 돼. 아니 지금 어떻게 쳐야지 모르겠다. 안 나가는 게 도움 주는 것 같아. 야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야. 나 한 번만 다칠게. 아까 쳤는데. 쳤는데 한 번 또 쳐보려고. 이렇게 쳐야지. 오. 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쳐야겠다. 주위 연습하러 갑니다. 주위 연습하러 갑니다. 주위 연습하러 갑니다. 아니 해야. 야, 태끈아, 들어와. 그럼 12연수 봐봐. 우와! 던지는 건 뭐 최고다. 아우! 너무 개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우! 어, 장군은 선수가 지금 못 맞는 공인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갈비뼛 쪽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잠깐 있어. 잠깐 있어, 잠깐 있어. 잠깐 있어, 잠깐 있어. 잠깐 있어, 잠깐 있어. 손을 주지 마. 어디 맞았어? 나도 그렇게 봤는데. 몸을 약간 돌리면 상황에서. 복부 쪽인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지. 괜찮아, 괜찮아. 배 맞았어, 괜찮아. 좀 괜찮아. 1, 2, 2.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뱃살 많아, 뱃살 많아. 괜찮아. 괜찮은 것 같네요. 장군은 선수가 뛰어서 종종걸음으로 1루 베이스로 갑니다. 배 맞았어. 배 맞았어. 내가 속 맞았다, 이거. 이렇게 막고 으악 범위에 던져버렸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 너무 오늘 좋습니다. 또 누구 있었나 본데? 또 누구 좋는데? 2명 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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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이거. 브라보. 대박. 잘한다. 2층이 맞아요. 감독님 2층이. 배추도 사, 배추도 사. 배추도 사무도 사. 제발. 제발! 저기 봐봐! 감사합니다! 잘한다. 그래야 그래. 봅시다. 오케이. 힘든 1년인데요. 정말 보람도 있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선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텐데 버텨준 것도 참 고마웠고. 저 야구 인생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벌써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선수들한테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열심히 옆에 있고 싶습니다.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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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있어. 꼴 맞아. 안쪽에 도움이. 앉으세요. 좀 많이 차가워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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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시원한 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